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네 업데이트를 해야되나요 오늘 아침이라서 할일은 잘 모르겠구요 연수 자전거는 목요일쯤에 온다네요 네 학교생활에는 별일 없구요 오늘 한글학교 가는 날이에요 한글학교 가는 날이라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입었는데요 한글학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 한글학교 다니는지는 알려줄 수가 오늘 읽을거 제목은 성령의 불이라는 이야기에요 어? 거의 다 업데이트까지 가네 네 성령의 불이라는 이야기에요 네 성령의 불이라는 이야기에요 네 성령의 불이 내려오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한상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같이 기도를 했어요 다같이 기도를 했어요 다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다같이 기도를 해요 그냥 위에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불러왔어요 저런 사람이 불러왔어요 येशु के शिष्यों ने उस उभार के लिए यरुशलेम में इंतजार किया जो उसने उनके लिए भेजने का वैदा किया था सही या गलत इसके बाद कुछ आग जैसा उन सभी पर आकर ठहर गया 탑 바메슈얼게 파밋르 아트마는 까머래 메 택떼고 퍼디야 어르신에 은혜 빈 빈 바샤에 볼니기 사물 태디 네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조그만 부디 머리 위에 앉아있었어요 이건 성령의 하나님 나 어떤 생각을 많이 신났죠 근데 다들 나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이 다 한글자막 by 박진주 나라말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말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신기했어요 자기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이게 바람시와 کا 윽바를 해 پ트рас نے بتایا لمبے سمیں پہلے اس کا وعدہ کیا گیا تھا یہ 예수 مسیح کے دوارہ ہمارے پاس آتا ہے تم نے اس کو سلیب دیا پر 바람시와 اسے واپس جیون میں لے کر آیا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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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